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정확합니다 예그제작툴리 라잇 다행님 저도, 진짜 죽을때 긴가민가했어요 살짝 남을수도 있고 아이사 심포니 들어왔구요 저도 2b 좀 많이 했는데도 긴가민가했어요 2bc 세기 세거든요 아, 이거 링아웃 되나? 아, 되네요 저기, 예전에 저기 벽이 좀 애매해가지고 안보인데도 막힌적 있었거든요 부딪힌적이 2bc 빨간정미 자, 빨간정미 풀스택 자, 압박 야, 점프 오늘 러프저스 점프감이 좋아요 아까전에도 4A 피하고 야아, 이번에도 점프킥으로 마무리 야, 이번에도 야, 이번에도 자, 샨시 선수는 순장미 조금만 더 오면 이제 고라인데 아, 그전까지 일단은 3라운데를 이겨야되거든요 아, 황의조 타임인데 일단은 심포니 의조 조심해내, 의조 아, 황의조 골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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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러프저스가 첫 세트 승리 아, 현실에서 좀 약간 아쉬웠어요, 아 아 보라장미가 너나 피한대 아 아 아 아 아 황의조, 황의조 선수가 되게 예 금상골 잘 나와가지고 결정력이 높게도 하고 자 여기서 이지죠 죽어당 아, 여기서 이비 이비 야, 심포니 타이밍이 잘 났어요, 이비를 하지만 한 번 더 쓴다, 아이비 아, 크리스티마스트리 엔딩 맞으면서 쓰는 거죠, 아이비는 적극적으로 vez 이비를 모으니 멈추 시작 아 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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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로 이비 완전히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천시 선수는 일단 흰 장미 다 모았고요 이번 라운드 따가면서 이제 빨간 장미도 잘 모아야 돼요 일단 두 번 녀석 성공 3인방 유지맵 3인방 아 매저이 야 이거 아 이거 상담 맞아버렸어요 이거 엄청 아프죠 이거 아 여기서 1AA